네 안녕하십니까 깨만소디입니다. 이번에는 레인보즈XG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홈페이지가 바로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하구요. 이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진작에 링크가 풀렸지만 저는 좀 타임타임프 온라인을 한다고 한다가 좀 더 늦게 알게 되었네요. 사이트 링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영상 밑에 하단에 있는 덧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다가 제가 따로 넣어가지고 클릭만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만 넣어놓겠습니다.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벨벳셜 미드시즌 리인포스먼츠 때 공개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 벨벳셜 미드시즌 리인포스 때 언급했던 걸로는 매치 맥킹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이외 스킨이나 아니면 장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도록 한 번에 장착할 수 있도록 바뀐 거. 그거 이외에 최근에 풀린 정보에 의하면은 GSG9의 헤드셋이라던지 그거 이외에 옷이라던지 뭐 스킨이 살짝 삐져나온 부분이라던지 그런 것들의 히트박스도 모두 다 수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거 이외에도 뭐 몇 개 더 수정된 것 같으니까요. 한 번쯤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테크니컬 테스트 서버 공지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홈페이지에서는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시간으로는 4월 6일 새벽 2시부터 4월 8일 새벽 2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주말 껴있죠. 그래서 살짝 주말 껴가지고 살짝 한 번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루 남았지만 네. 하루 남았지만 한 번쯤은 플레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따로 별도로 가입하는 방법은 밑에 하단에 있는 초록색 바 버튼을 누르시고 유플레이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유플레이 클라이언트에 이렇게 게임으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플레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다운로드 17기가 18기가 정도가 되는 것 같고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죠.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즈 게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테크니카 테스트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 테크니카 테스트 서버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바뀐 것만 확인이 가능하구요. 신 오퍼레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매치메이킹 시스템 바뀐 거랑 몇 개 모델링 바뀐 거랑 이렇게만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네.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뭐 드릴 설명 더 없는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